프로그램명은 오영재로 정해졌어. 네? 오영재됩니다. 와... 너무 배고파, 지금 우리. 치킨! 치킨! 한국인 치킨으로 산다. 양보할 생각 없다. 미안하다. 미림. 마공포? 석준, 미공개 포토 사진. 좋아요. 미공개 포토이즘. 미공개 포토카드. 으아아아아아악! 아..한데에에에. 냄새. 아아아아아! 미치겠다. 와.. 아 미국에.. 난 마공포라드라서 무슨 스킬 이름인가 했어? 무슨.. 떡볶이! 쥬쥬쥬? 쥬쥬쥬? 쥬쥬쥬쥬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하하하하 쥬쥬쥬쥬쥬쥬 어!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아아아아악! 떡볶이 고! 판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퇴퇴퇴 소리꾼! 어.. 이씨! 오와아아악! 옥사아악! 옥사아악! 공격력 30증가! 이제 초사이언보다 들어간다. 옥깅? 옥깅? 옥깅이 뭐예요? 잉잉? 호.버지기? 오빠! 오빠! 오빠. 두마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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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애기야. 정답! 오빠 애기? 되게 어렵다.. 동윤이 옥깅? 너 나한테 동깅이야 동깅 굳이 냄새..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먹고 싶어요? 네! 당연하지! 저는 별로요. 저한테 애기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 드릴게요. 응애! 응애! 오빠 한 입만. 오빠 한 입만. 저는 신생아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귀여웠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다시 해야지. 먹고? 먹고? 뱉어! 드디어 왔다! 이건 남성모의 음식이지만. 그레이트 최애 음식입니다 여러분. 남성모 못 먹게. 성일! 이게 선지. 이선자? 이선자가 뭐여? 뭐 들어본 거 같은데. 이선자 그 담임선생님 이름. 정답 성빈!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이름 이선자. 이게 선생님 자리? 이곳은 선생님 좌석입니다. 특춘! 아니야 아니야? 이번 선물은 좌식 의자? 아! 성빈! 이 자리는 선특진 좌석입니다. 와!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 안에 있는 양상추만 먹어야 된다. 아이 잘 먹겠습니다. 와 바사닥 소리. 성일! 팬이 아니어도 저장. 많이 드십시오. 상실을 위한 음식이군요. 수분 수분. 어때요? 맛 평가해주셔야죠. 와 맛있겠다. 너무 부럽다. 달달하네요. 맞췄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최최최최최? 정답. 최는 최. 차원은 차원은? 우우우우! 차원입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하시잖아 사실 이런 걸. 인정이지. 곧 있으면 이제 최최ร박박으로 변할 거야. 박석준은 박석준이다. 오우우우! 카회빵. 박박. 너 왜 고기만 먹어, 풀도 먹어야지. 아니 샐러드인데 샐러드를 먹어야지. 아! 잘 먹습니다. 아! 잘 먹습니다. 야 소리부터 건강하다. 아삭아삭한데? 정답! 엑소는 방구도川스 cetera. 근데 그래질 거 같아요, 진짜로. 엑소 저요! 엑소 방탄 세븐틴 와 맛있겠다! 석철이 지금 거의 주먹 꽉 찔 것 같은데? 진정! 진정! 아니 이거 소스가 대박이야 안돼 그만 먹어! 넥스트! 포도알? 포도알? 포도알에 있는 알맹이! 정답! 껍질을 까면 어? 저요! 다 매진? 남는 좌석! 우와 절대 없어! 남는 좌석! 아~~ 유르카! 오쌈음 우와! 우와! 먹쥔 먹쥔! 정답! 자기 컨트롤? 정답! 자본 컨트롤 저요, 자사 컨트롤 정답! 자기 콘셉? 저요! 자유 컨셉 성비 자유 컨텐츠 정답! 자선 컨텐츠? 자기 최애 컨텐츠? 정답! 자본 컨텐츠? 정답! 정답 정답! 자선 컨텐츠 아니 했잖아 되게 비장하겠다 정답! 자료 컨텐츠 정답! 자체 컨텐츠 와 맛있겠다 떡볶이와 치킨 보너스 문제!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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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UK 디릴! 끄딱! 정답! 우리 할머니 댁 창문 여는 소리! 정답! 성빈이 잘 때 이 가는 소리! 그거는 까드득이야. 정답! 곡이 역주행 됐을 때? 음악을 계속 반복했을 때? 최애 장면 다시 볼 때? 케르 쌤 댁 가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 오,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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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드르륵 타기 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댓글에다가 드르륵 타고 다시 듣는다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아이... 야...